생각보다 많이 작네요? 세컨드 클래스 4명이서 자는 방이구요 일단은 퍼스트 클래스하고 차이점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안 딸려 있는 그냥 잠만 자야 되는 방 매트하고 베개는 시트가 따로 있어갖고 일일이 하나씩 씌워야 돼요 유리가 좀 깨끗하면 밖이 깨끗하게 보일텐데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도 뭐 볼만은 한데 DBS 크루즈 2층이에요 사우나 있네 사우나 있네 사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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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저 사람들 거기 서 있네 반송식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 쎄네요 어우 추워 경사가 엄청 살벌해 제스탑바 커피숍 카페 뭐 그런거 같은데 막걸리도 팔고 파전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일몰보러 왔는데 구름때문에 못볼거같은데 아 바람도 엄청나게 쎄고 바람소리가 진짜 대단한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술보러 나왔는데 바람만 많이 불고 맥주앤들냄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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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